미국 주식 이것만은 알고 하자 2 미국의 3대 주가지수 다우존스, S&P500,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산업부문을 대표하고 주가가 1000달러 이상인 기업을 선정해요 전반적인 미국 경제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연평균 수익률은 8.6% 정도이고 변동성이 작은 것이 장점이에요 안정지향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해요 S&P500 지수는 상장된 거래소와 상관없이 지총이 높은 500개 기업으로 구성되고 다우존스보다 더 많은 기업을 추적한다는 점이 포인트죠 연평균 수익률은 10.5% 정도이고 연산 투자에 적합해요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된 지수예요 연평균 수익률은 18% 정도지만 변동성이 높아 위험성을 품고 있어요 경장주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과 S&P500 각 지수의 특징을 파악하고 경제 상황을 대입하다 보면 어떤 종목들이 긴 호황을 누릴지 혹은 조정에 들어갈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?